은단이 여러분 안녕 저는 일단은영이의 은혁입니다 2021년 4월에 일단은영이가 오픈을 했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덕분에 일단은영이를 계속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2022년 이민년 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랑이의 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호랑이 아닙니까? 호랑이띠입니다 여러분 86년생 호랑이띠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야심차게 여러분과 한 해를 찢어볼까 합니다 우리 또 은단이 여러분 일단은영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올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계획한 일도 많으실 텐데 다 이루시고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은단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영이 여기서 계속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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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